야! 야, 왜. 아로, 아로. 아로, 아로. 야, 야, 나 빨리 seed. 야, 빨리 seed. 지우훈야, 빨리. 지우훈야, 빨리. 지우훈야, 빨리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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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잘한다. 잘한다. 아 잘한다 잘한다. 송영아. 송영아.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. 아 일로 있다며. 일로 있다며.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. 아 일로 오세요. 시작! 시작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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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내 마음도 하고 싶지! 내 마음도 하고 싶지! 내 마음도 하고 싶지! 뭐라는 거야! 죽여놔 빨리! 야! 얘 유도 왔다 그러면! 죽여놔 빨리! 야! 얘 유도 왔다 그러면! 죽여놔 빨리! 죽여놔! 죽여놔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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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이제 주발 야! 야 너 너무 짜증나서 그래. 아니 이거 지금. 아 여기 다 왔는데. 야 고생했어. 아 너 어떻게 된 거야. 2010 12년대에서 제일 힘 많이 쓴다고. 어떻게 해 다들. 와 이거 근데 진짜 지효 누나 때문에 이겼다. 승리는 지효 팀입니다. 제석 씨, 남기 씨. 뉴틀이 이겼기 때문에 스웨트 갈아가세요. 나 주운 놀아. 주운 놀아. 최고예요. 드라지. 질 수가 없어. 여러분들의 대장이십니다. 박수. 송리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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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저나 우리 힌트 얻었네요. 힌트 뭐야? 힌트. 힌트. 기관이 돼가지고 봐봐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김연아? 안? 김연아. 아 저예요. 왜? 저야 저. 왜? 제가 김연아 선수 팬이랑 이상형이라고 할 거예요. 어? 진짜? 진짜로. 방송에서 얘기해가지고 기사 저번 주에 열심히 뛰어보았어요. 진짜로? 이상형. 김연아. 김연아. 뱀 띈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. 진짜? 진짜로. 진짜로? 누가 보지 영향력이 컸었나? 야! 근데 나도 김현아 선배님 이상형이 있는데 나도 팬인데? 나도. 하이상형 아니야? 저쪽 팀에 김현아 선배님 나 몇 실 안을 거야? 좋아하는 거 뭐 볼 수도 있잖아 좋아요! 좋아요? 확실히? 직감이 와아! 직감이 와아!